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SS도에서 다운받은 것들을 나중에는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의 SS도에서 다운받은 것들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를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면 여기에서 제가 키네마스터에서 다운받은 것들을 SS도에서 다운받은 것을 점검을 해보면 간단하게 미디어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미디어를 터치하면 여기 동영상 에셋과 이미지 에셋 이 두개가 다 키네마스터 SS도에서 다운받은 것들이죠. 그래서 동영상 에셋을 터치하면 이같이 제 경우에는 이같이 많이 받아놨습니다. 받을 때는 필요하다 싶어서 다운받았는데 별로 쓰지도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미지 에셋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다운받아서 한 번도 쓰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이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크립 그래픽 있죠. 크립 그래픽도 역시 저장 공간을 찾아옵니다. 크립 그래픽 터치하면 이와 같이 제 경우에는 받아 놨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한 것도 계속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필요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이 에셋도에서 다운받은 것을 나중에 필요 없게 되어서 삭제하고 싶어요. 내 스마트폰에서 그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키네마스터의 환경이 바뀌어서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에셋도에서 다운받은 것을 삭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화면에 이 에셋도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아이콘을 터치해서 터치하면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홈이라든가 뉴 이펙트라든가 장면제한 이런 쭉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삭제하려면요. 마이 라고 있죠. 우측 상단에 마이 라고 있어요. 마이. 이것을 터치합니다. 마이를 딱 터치하면요. 제일 처음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장면 전환이 나와있죠. 장면 전환에는 제가 두 개를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삭제를 누르면 됩니다. 삭제. 삭제를 터치하면 삭제가 됩니다. 여기서 다음 텍스트를 터치해 보겠어요. T를 터치하면 폰트입니다. 제가 폰트를 여러 개 받아 놨어요. 그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을 하나 삭제해 보겠어요. 쿠키를 이런 것을 제가 삭제해 보겠어요. 삭제를 딱 터치하면요. 이 같이 쿠키런 SS를 삭제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지수와 책 삭제가 나오죠. 여기서 삭제를 터치하면 쿠키런이 삭제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거 터치해 보겠어요. 이거 터치하면 스티커가 나옵니다. 이게. 스티커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제가 다운받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필요 없는 것을 한번 삭제해 보겠어요. 필요 없는 것이 뭐가 있느냐 보면 불꽃2를 한번 삭제해 보겠어요. 삭제를 터치하면 삭제 터치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불꽃2 SS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나옵니다. 삭제를 터치하면 삭제해야 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제가 음악을 터치했어요. 여기서도 이와 같이 삭제가 쭉 됩니다. 음악도 안 받은 것이. 그 다음에 이것은 효과입니다. 음명효과. 음명효과도 제가 이제 하나만 받아 놨죠. B 이렇게 받아 놨습니다. B 하나는 받았는데 이것도 삭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가서 그 다음에는 요거 터치하면요. 이것은 터치하면은 요 아이콘이 뭐냐면 클립 그래픽입니다. 클립 그래픽 여기 보세요. 노래방 클립 그래픽도 여기 있죠. 이런 이것도 삭제를 가능합니다. 그 외에 뭐 여기 제가 하나 삭제해 보겠어요. 여기서도 역시 이 오브로르 애니메이션 툴을 삭제해 보겠어요. 삭제 누르면 되겠죠. 삭제 터치하면 삭제하겠습니까? 삭제 터치하면 삭제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요것이 이미지입니다. 다운받은 이미지가 여기 있어요. 이 터치하면 다운받은 이미지가 여기 쫙 나와요.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를 터치하면 되겠지 이것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은 요 아이콘은 비디오입니다. 동영상입니다. 이거 터치하면은 이 동영상의 공간을 제일 많이 차지하죠. 뭐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쓸데없는 것도 참 많아요. 여기 보면은 세부여행 같은 게 있죠. 여행을 다운받은 사람이 여행 공간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제하려면은 세부 30구로 삭제해 보겠어요. 삭제를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삭제가 뜹니다. 그래서 삭제를 누르면 되겠죠. 이와 같이 마이 SS에서 상단에 보세요. 마이 SS에서 SS도의 마이 SS에서 와서 삭제하면 됩니다. 이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ác